한 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창문을 열어보니 어느새 어둠이 온 세상을 덮었군요 배가 너무 높아 냉장고를 열려 보니 먹을 것 따라 없이 비운 하나 어딘가에 숨겨진 내 휴대폰을 찾다가 아들 마와 지금 사진이 왜 여기에 있을까요 아 넌 뭐하고 있을까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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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에 있을까요? 아아... 나는 혼자 보고있죠 나로 자고 믿을 줄